오늘은 진짜로 내 목소리 완전 좋은거 인증해줄게 어허 나 딱 이 목소리로 방송한다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유튜브의 트위치즈 정분들 다시해 발음 틀리면 안돼 발음을 틀리는거 좋지 않아 다시할게요 아롱하세요 유더버 트위치즈 정람을 달롱니다 오늘의 오늘의 볼 챔피언은 지금 이거 오후째 세주안이거든요 똥싸움은 별로 없는데 다 맘에 안들어 완벽한 영상을 찍고 싶기때문에 지금 오후째 세주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룬은 요렇게 들어주고요 첫번째 여진 들어주고 철거 들어주고 뼈박 들어주고 관상자 들어주고 마법의 신발 들어주고 호주의 동책이 들어주고 고립의 손 들어주고 기념누시 들어주고 체력 들어준 다음에 호마점물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자 가자 여러분 노래 노래 불러야지 편지 불러야지 여기까지가 그 친가보 해보도록 할게요 그만 떠돌고 해보도록 하다 소리 끄니까 잘 부르시네요 오 쓰레기 새끼인가 오늘은 세조아니아라는 젠비언 해볼건데 상대는 아트록스 근데 아트록스가 진짜 얘 상대로 쉬운 애들이 진짜 별로 없거든 근데 얘가 쉬우면 좀 괜찮을 것 같아 형은 왜 캠 안켜요 캠이 꺼져있어서 안켜요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캠 연결해줄 분 찾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캠이 꺼져있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1레벨은 W를 찍어주는게 봐요 헵 헵 피해줬고 응 응 개꿀 2레벨에는 2 찍어주겠습니다 이게 2나온 후부터 진짜 세기 때문에 아 실수 1레벨 2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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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2레벨 2레벨 에잇 아쉽네 저 킬각이었는데 3레벨 몰폰이 소리지지 말아주세요 소리야 소리 안지를께요 이제부터 아 진짜 소리 지르면 안되는걸 몰랐네 소리 안지를께요 오케이 오케이 내꺼 내가 먹게 나이스 어 갱웅 진짜 좋거든요 근데 얘가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어우 아 못먹어 저거 아 그지같게 하네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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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하면 어 잘하면 알겠어요 어 제 뭐하냐 아이 게 꿀 진짜 개빵 터지네 찬 DNR 들어가도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당 됐죠 그냥 이제 안들어갈게요 무조건 이겨 이제 저 이제 그냥 킬각인데 계속 됐죠 하나 둘 셋 아 진짜 아깝다 딱 평타 한데만 피했으면 됐는데 딜 진짜 세죠? 음 템트리 꼬이게 가도 되거든요 어차피 이거 갈거기 때문에 아이소템트리로 일단 가줄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테블만 안가도 지금 Q랑 W 데미지가 엄청 버프를 먹어가지고 Q더블유 하면은 둘다 만렙 기준으로 어차피 라인 클리어가 되요 지금 그냥 계속 맞다 입고 하면 돼 됐죠? 됐다 요거 다가고 하나 둘 셋 하나 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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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땄는데 굳이 먹는 클라스? 근데 그럴 수 있어 나도 뺏어 먹으니까 하나 둘 셋 피워주고 저리가 궁 하나 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죽네 쟤 쟤 쟤 궁있어 궁있어 궁수기 전에 죽네 개꿀이구요 이거는 상대가 굳이 공속 위주가 카이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얼건트리트리 가줄게요 진짜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딱 보면은 데미지가 진짜 좋죠 이게 세조아니아가 QW2가 다 벗어먹어가지고 굉장해요 진짜 근데 일단 아스트록스 상대하기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어? 쟤 하나 둘 하나 둘 어? 안 맞았다 하나 둘 어 잘가 다음에 죽여줄게 하나 자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소리 다시한번 발동 해주자 퓽 퓽 툭 툭 툭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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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툭 툭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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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개잘하는데 어 근데 라임클리어 진짜 좋다 오오 툭 오오 두나 두나 두나면역 오 두나 으음 하아 지금 쿨타임이 삼점이고촌 대 삼점이고초에 삼백이 넘죠? 이게 탱크히들입니다 진짜 탑세주아니야 엄청 좋다니깐 탑세주아니야 지금 개좋아요 이거 랭크에 나올거 같아 진지하게 영상방ifi 나와도 안하고 있거든 그니까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 오오오오 Omar테러스 서한 thousand 흐의 through 오, 마무리까지 완벽 진작에 근데 불클 어떨까 생각중이야 어... 물리피해에서 흐읏 오! 이거 이 약 팔린다! 흐허허허허 나는 이제 W에 방관이 붙기때문에 굉장히 사기입니다 불클 세주 풀타임을 줄이고 체력이 올라가기때문에 이론상 개사기 내가 얘 이득보면은 인정해줘야돼 너배 어? 아 왜죽어어어어어 와 저거 실드 에바다 진짜 진짜 아깝다 데미지는 미쳤죠 솔직히 이거 탱커입니다 탱커 기다려보세요 W의 무서움을 보여주겠습니다 각이다 아 에반데 하나 둘 넷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볼rijk 한 으아 아오 진짜 아깝다 할거 다했죠 할거 다했죠 25 대 13 오 굴타임 되게 빨리 고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거 같애 거들어가자 그럼 이제 거들어가면 근데 리얼 재밌긴 하겠다 진짜 거들어가는 순간 이거 주쿨이랑 시너지 엄청날거 같거든 어 가자 하나 둘 투턴 넣어주고 형 W Q 오케이 오우 좋았다 솔직히 이거 어 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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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암살 오케이 이거 잡아자 하나 둘 둘 나이스 괜찮은데? W 계속 돌아가지구 세주환이의 꿀팁 이거 됨 당당당당당당 와 속도가 늘어지지 않아 정말 좋은걸 킬님 불쿨이 이제 광반효과 있으니까 이 세주환이의 W라면 괜찮나 해봤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해봤어요 그냥 돈이 딱 되길래 가본 거지 영상 보신 분들은 가즈 그렇게 세는거 같은데 그게 어우 딜 1등 뭐야 딜 1등인건 몰라는데 올가도 세지 영상감은 안됐지만 제가 많이 했다라는걸 보여줄게 봐봐 이거 다 세주야 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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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 빼고 다 이겼다니까 이거 개인적으로 이번판이 제일 좋았던거 같다 세조하니 괜찮다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진짜 좀 쓸만한거 같아서 여러번 해봤거든요 4판정도 해본 결과 진지하게 마오카이같은거 보다 이게 더 좋은거 같애 한번 해보세요 이거 넣어먹습니다 진지하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